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입니다. 먼저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문화행사인 제3회 한중국제청소년문화예술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 학부모님 또 축제를 개최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3회 한중국제청소년문화예술제는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이 매년 한자리에 보여 우월을 다지고 재능을 자랑하는 의미 깊은 대회입니다. 본 경연대회를 통하여 청소년 여러분들이 풍부한 감성과 창의적 도전으로 꿈과 길을 마음껏 표현하는 동시에 경쟁적 의미를 얻는 화합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청소년문화를 갖고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 여름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 속의 주역이며 미래의 희망입니다.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함양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경연대회를 통하여 양국의 우호중진과 교류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실력을 유감하게 발휘하는 즐겁고 행복한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 중국 화성예술교육관리연맹 반영자 여러분과 학부모님 지도교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더욱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이 되고 화목한 우정어린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